참치캔과 계란이 있다면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주 깔끔하고 맛있는 국이 완성됩니다 파를 작게 썰어주세요 참치는 채에 붓고 기름을 버릅니다 눌러서 기름을 짜낼 필요 없고 그냥 채에 받쳐둔 상태로 사용할 때까지 놓아두면 돼요 계란을 풀어주세요 냄비에 손질한 국물용 멸치 10마리 넣고 1분 볶습니다 센 불로 볶다가 팬이 달궈지면 중불로 낮추세요 물 1리터 다시마 한 조각 넣고 뚜껑 닫아 센 불로 끓입니다 끓으면 약불로 낮추고 그때부터 7분 더 끓여주세요 센 불로 켜고 국간장 1큰술, 다진마늘 반큰술, 참치 넣어주세요 뚜껑 열고 끓입니다 끓으면 파, 계란, 미림 1큰술 넣어주세요 계란은 한 곳에 붓지 말고 골고루 부어야 맛있는 계란국이 만들어집니다 계란이 익을 때까지 절대 건들지 말고 계란이 익으면 큼직하게 덩어리만 나누세요 그래야 계란국이 비리지 않고 국물이 탁해지지 않아요 거품 걷어줍니다 계란이 완전히 익으면 고운 소금 3분의 1큰술 넣고 섞어주세요 맛보고 입에 맞게 소금으로 간을 맞춥니다 불 끄고 후추 한 꼬집 뿌리면 오늘 요리 끝 쉽게 만들어서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참치 계란국 레시피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